영상을 보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닉네임을 적어주세요 좋아요 500개 달성시 라이브 방송 10장권 한분을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이가 간다 자투모드 우동탕탕 너도 하기싶고 나도 하기싶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궁금한 그거 그걸 하는 하얀이가 간다 자 안녕하세요 겜투버 하얀이입니다 오늘의 무모한 도전은 바로바로 체력 100으로 태양잡기 스탯이 굉장히 웃기죠 주먹이랑 그 다음에 범이랑 을매는 맥스로 찍고 피는 0입니다 피 100으로 태양잡기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렛츠고 자 이거 한대 맞으면 바로 죽습니다 굉장히 라이밍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 맞으면 안돼 검색 빠지면 바로 죽어요 저 난 못 지나간다 잘 피해갖고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돼 오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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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焼세요 여러분 자 드디어 해양을 잡았습니다 피 100으로 해양 잡기 너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결로 피 100으로도 해양 잡기는 쉽다 자 그럼 오늘의 도전 하양이가 간다 자 다음 편에 또 만나요 하바 안녕